핫도그도구 핫도그도구 핫 핫도그TV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세열입니다 핫도그TV의 냄새를 맡고 있는? 자 그럼 오늘도 각자 먹방 자꾸 뭘 좀 먹이는데 오늘 또 뭘 먹을지가 상당히 기대게 됩니다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은 한 명은 엽떡만 먹고 한 명은 엽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사이드 메뉴 게임으로 정할 건데 토마토 이거 그거를 저희가 핫도그로 오케이 시작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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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핫 핫 진사람은 튀김하고 주먹밥 튀긴 사람은 엽뒤떡볶이 짠 오신기방기 잊었다 드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밥 드시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또 나만 이상한 거 줬어 무슨 맛이냐면 밥에다 김맛이에요 이거 별로 먹고 싶어 착한 맛이네요 이게 진짜 제가 원래 매운맛만 좋아하거든요? 저 때문에 매운 걸 못 시켰어요 오늘 근데 이제 안 매운 걸 먹어야겠어요 졸라 맛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먹고 싶다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긴 하다 저희 재열 오빠가 지금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게임을 뽑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한 도구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걸 뽑아서 뽑은 걸로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아 이게 뭐야 이쑤지개 한 번 올리면 끝 아니야? 아니지 어 야 너무 많아 이쑤지개 부러지면 땡이다 어? 어? 야 한 입 못먹으면 땡기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지? 나도 요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우십님 키달 왕우십님 키스달인 출발 흡입력 보여드릴게요 역시 튀김은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한 판 더 합시다 이번엔 나 먼저 아까 왼쪽으로 뽑았거든요? 그래서 딱 오른쪽으로 뽑았습니다 보이시죠? 저는 밥을 좋아하니까 밥만 먹겠습니다 희시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아이씨 얼마 없는 거 다 털고 있어 미안하다 타고 올게 저거 4개 처먹었어 나도 작은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작은 건지 모르겠어요 숟가락 작은 거 오해 좋지 숟가락 다가가 맞았어 근데 엽더미 포인트는 동물이에요 맘껏 됐어요 자기 욕심부리면 먹을 것도 못 먹어요 보세요 보세요 다시 내리면 안 돼요 어 많이 먹었다 마지막 떡볶이 4개 드신 거 어땠어요? 저는 다 먹었거든요 떡 말고 치즈랑 나무조장 먹으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이걸로는 각자 방법만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정지어리가 촬영 끝나자마자 손도 못 댈 수 있게 카메라를 돌려놓고 촬영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요였습니다 왜왜왜 이제 먹자 여기 와서 먹어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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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맛있다 하나 먹어요 먹어도 되나? 안 돼? 진짜 왜 그린거야 편집을 하긴 뭐래 염마 편집을 하긴 뭐래 핫도그집이야 그렇게 그렇게 정수까지 못단 방송이야? 무슨 내가 다 있냐 남은 건 남기기도 해야 돼? 그럼 남기지 남겨줄게 제어디는 톡당해 제어디는 맨날 좋은 거 못해 안 좋은 것만 시켜줘 제어디도 좋은 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제어디도 좋은 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다쳐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극장 먹방이었습니다